안녕하세요. 마더턴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4학년도 사관학교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아, 적분 구간의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정적분이네. 인테그라를 a부터 x까지 3t제곱 플러스 bt-5 dt. a는 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걔가 fx래. 그럼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무조건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셔야 된다고요. x에 몇을 대입합니까? a를 대입을 해서 f의 a가 0이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양변을 뭐 해버려요?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죠. 미분을 때려버리면 f'x는 3x제곱 플러스 bx-5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 사실 거의 끝난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서요. 극값 0을 갖는데 함수 입장으로 가면 f' 마이너스 1이 0이 나올 거고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딴딴. 모르는 문자 몇 개? 한 개야. 이거 대입만 하더라도 b값이 나와요.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c값이 나오겠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 그냥 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마 5,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이 나올 거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따라왔죠? 그럼 f의 x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에 적분 상수 c가 붙겠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 1, 마 1, 마 2입니다. 5니까 3. 3 플러스 c가 될 거고 f의 마이너스 1이.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비율 관계로. 왜냐하면 지금요,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고 그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이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여기서 우리 양수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든 얘가 마이너스 1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f의 a가 얼마예요? f의 a가 0입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아,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a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뭐다? 여기가 a다. 그럼 fx의 식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 최고차항 개수 1인 건 나타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fx의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a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미분한 게 이 녀석이 돼야 된다. 이게 몇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b값 먼저 찾아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비율 관계까지 이용을 한다면 얘 몇 대면? 2대 1 돼야 되는 거 맞아요? 2대 1 돼야 되니까 2대 1 여기에 좌표는 3분의 2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a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두 근이잖아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비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야 돼서 요런 식으로 a랑 b값까지도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선 다 찾아놨죠. 여기서는 다 찾아놨고 여기서는 a값을 아직 안 찾았어요. a값 한번 찾아준다면 이건 써야 돼. 접한다는 건 쓰면 좋아요. 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0되는 값 찾으면 a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말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는 걸 이용해서 얘 인수분해 때리면 x 플러스 1 제곱일 거야. 최고차 한 개수 1이니까 x가 될 거고 여기 끝에가 마이너스 3이죠. 상수가 여기 상수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있어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얘 0되는 거 얼마? 3이네 3. a는 3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겠죠. 풀 방법은 무궁무진한 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선생님은 솔직히 맨날 비율관계 푸는 것보다 지금은 이 1번 풀이가 더 빠를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분순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그래도 웬만하면 할 텐데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a랑 b값을 잘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전개하고 자빠졌을 것 같아. 전개한 다음에 또 미분까지 때려야 되잖아요. b값 찾으려면. 그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풀이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풀이 문자 잡고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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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더 편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센스? 이 정도 센스는 부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센스는. 됐어요? 그래서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니까 문제에서 a 플러스 b값 구하라고 돼 있고요. 3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정답은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꼭 다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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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